테슬라의 옵티머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스타트업들도 이렇게 투자를 받아서 계속 훈련시키고 하다보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테슬라봇 옵티머스 관련된 소식도 전해지는 가운데 그 바로 직전에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물론이고 엔비디아와 오픈 AI,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한 휴머노이드 개발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실제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움직임을 매번 업데이트하면서 영상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점차 이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과연 이게 테슬라봇을 따라잡을 수 있을만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양산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춘에 올라온 걸 보면 제프 베조스와 엔비디아가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합류하여 이 4개 다 굵직한 주체들이죠. 20억 달러 가치의 인간형 로봇 유니콘을 지원한다고 소식통은 말합니다. 현재 6억 7500만 달러가 모금되고 있다고 하죠. 지금 이 머리만 보이는데 이분이 바로 이제 제프 베조스죠. 그래서 쭉 내려가 보시면은 자 봅시다.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을 받는 스타트업 피규어 AI 2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한 2.6조 정도 되겠네요. 2.6조 원 정도 되는 사전가치 평가를 수반한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6억 7500만 달러를 모금하고 있다. 여기서 베조스가 일단 1억 달러 투척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거의 1억 달러 투자를 했고 엔비디아 아마존은 0.5억 달러 이렇게 투자를 했고 또 밑에 또 내려가 보시면은 인텔 벤처 캐피탈 부분에서 0.25억 달러 LG 노트에도 투자를 했어요. 삼성 투자 그룹도 조금씩 조금씩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테슬라 투자로 유명한 아크 벤처 펀드에서도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상당히 투자 펀딩이 굉장히 굵직굵직한 데서 되었다는 거 많이 보이시죠. 그럼 이 로봇이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살펴보면은 자 피규어 제로 원이라는 로봇이고 이게 2월 20일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약간 쫑쫑쫑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테슬라의 옵티머스 가장 최신에 있는 것들은 요가도 하고 뭐 데드리프트도 하고 묵은 것도 들고 하는데 약간 이제 띄용띄용 하면서 이렇게 걷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해요. 그리고 손동작이 살짝 이렇게 좀 어색하지 않나 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저 로봇 안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은 저 모터가 상당히 좀 크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손도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상당히 인간스럽게 구조를 했다라고 하면은 현재는 이제 시제품이긴 하지만 저런 와이어 하네스라든가 저 등에 백팩처럼 대고 있는 부분들 요런 것들이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풀리 오토노머스 테스크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짐을 옮긴 동작을 해냈다라고 하면서 이 영상을 공개한 것이 되겠는데요. 원래 이 로봇이 처음에 주목을 받은 이유가 바로 작년 2013년 3월에 채찍피티로 한참 그 무르익어갈 당시에 이 BMW 제조 공장에 이게 투입된다라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목표는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났는데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이게 이렇게 이제 레퍼런스가 생기면 확실히 비교가 되는데 물론 테슬라의 옵티머스 젠2까지 나온 마당에 상당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처음에 굉장히 막 이상하게 나왔잖아요. 지금 보시는 요거 저런 거 해가지고 옆에 엔지니어들이 막 계속 부축해가면서 조종해가면서 이렇게 왔던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이 됐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펀드레이징을 해서 빅테크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면은 조금 더 빨리 발전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향성에 있어서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이 피규어 AI의 지금 피규어 제로원이라는 이 로봇 모델 둘 다 인간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노동을 대체하겠다는 거죠. 타겟 자체가 인간 대신에 뭔가 노동을 하겠다는 것을 타겟으로 해서 인간이 처리하는 그런 환경들 있죠. 공장이라든가 어떤 위험한 요소가 있다라든가 그런데 인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상정을 해가지고 인간 구조로 휴머너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반복적이거나 이러면은 인간은 너무 이제 효율이 떨어지니까 계속 배터리만 충전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로 대체를 한다라는 거죠. 이 목적은 똑같은데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점차 인간스러운 이 덱스트로스 움직임이라든가 거기다가 지금 이제 뭐 데드리프트라든가 짐 옮기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런 것도 옮길 수 있다. 공장에 쓸만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프로포션을 하고 있죠. 반면에 이제 피규어 AI의 이 로봇은 6개월마다 계속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자율학습과 더 빠른 개발 주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발전됐어 하면서 스타트업으로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뭔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쯤에서 테슬라의 예전 영상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촬영일 기준으로 그저께 피규어 AI를 의식해서 그런지 새로운 영상을 올리긴 했는데 가장 최근에 그래도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바로 옵티머스 젠2 요 모델이죠. 그래도 그럴싸하게 좀 예쁘게 디자인까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몸을 스테빌라이즈 하는 것들도 상당히 인간처럼 뭔가 좀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면서 하는 부분에 상당히 주목을 받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 이제 아직도 개발 중이죠. 당시에도 저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고 해서 아 저 정도면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빨라졌네? 그리고 이제 뒤꿈치부터 딱딱딱 알동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 진짜 인간처럼 걷는 모습들을 공개를 하면서 키도 한 173cm, 무게는 173kg니까 성인 남자 정도 되죠. 그러면서 저렇게 스쿼트도 하고 손의 움직임도 특히 이게 이게 11자유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각각을 이제 AI로 학습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 엄지손가락 그리고 인덱스 핑거 이런 부분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 섬세한 물질도 이제 가볍게 들 수 있는 요런 것들을 강조한 것이 되겠습니다. 가슴 부분에 2.3kW 배터리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서 인간형으로 디자인해서 주목을 받았죠. 근데 아까도 보여드렸던 장면이지만요. 요거 요게 처음에 테슬라 AI 데이 때 처음으로 테슬라보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사람 나왔고 막 춤춘 거 말고 쫄쫄이 나온 거 말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요런 프로토타입 모습이었는데 이때도 AI 데이 때 요거 보십니까? 요 하트표 요 하트표를 강조했던 이유가 테슬라가 손가락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부분 있죠. 저희 채널에서 이거 많이 들었습니다. 안델공학 테슬라보 오키머스를 검색해보시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28개의 액츄에이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6개의 종류로만 구성돼가지고 양산 가능성을 높였고 거기다가 손자유도를 11개를 가지고 있어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느냐를 해가지고 진짜 빠르게 학습하면서 뭔가 쥐고 들어올리고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피규어 AI를 의식하면서 나온 영상이 바로 이건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보시면은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 영상 비교해 보시면은 뭔가 조금 더 빨리 한다고 급하게 보였는데 그냥 그렇게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런 속도 같은 것들이 점차 빨라질 것 같아요. 점차 학습을 하고 점차 빠르게 스테빌라이저 안정화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찾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어떤 움직임에서도 이렇게 안정 우리도 이제 점차 애기들이 이렇게 좀 걷다가도 넘어지도 걷다가 넘어지도 하다가 점점 빠르게 막 뛰어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옵티머스도 그러한 과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랩 주변을 막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젠툴을 소개했을 때보다 조금 더 빨라졌는데 젠툴을 소개했을 때 이미 30% 정도 빨라졌다라고 얘기했을 때인데 그때가 이제 5MPH 그러니까 약 2.2m per second 정도 되거든요. 피규어 01 같은 경우에는 이게 키는 거의 비슷해요. 약간 작은데 몸무게는 60kg이니까 한 10몇 킬로 좀 더 낮은 편이죠. 좀 더 이제 견고하게 생겼는데 이게 좀 더 가볍습니다. 근데 생긴 건 거의 비슷해요. 이게 얼굴에도 디스플레이 나오는 것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20kg을 들 수 있는 것도 유사합니다. 근데 5시간의 런타임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배터리 시간이 좀 더 짧은 것 같고 이게 초당 1.2m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느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갑자기 왜 또 피규어를 의식해서 올렸나 하면 우리 더 빨라졌지라고 하고 이렇게 약간 놀리듯이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2.2 대 1.2 근데 2.2에서 조금 더 빨라졌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빨리 앞서가고 있다는 걸 주장하지 않았나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사이버트럭도 예상가보다 더 비싸지기도 했으니까 실제로 양산을 해봐야 얼마인지 알 수가 있겠죠. 다만 피규어 제로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구독제를 통해서 이거를 뭐 빌려주는 형식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피규어 제로원이 또 이제 재밌는 영상으로 올렸던 게 이게 10시간 동안 이 커피 끓이는 방법을 배웠대요. 그런 다음에 바로 해가지고 보니까 저렇게 커피를 바로 뭔가 아직도 좀 어색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10시간 동안 저렇게 학습을 하고 나면은 저런 자세가 이상하긴 하지만 커피를 끓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점차 발전이 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예전에 제가 학부 때 교환학생을 다녀와가지고 처음에 그 로보틱스 감옥을 외국에서 수강했던 걸 인정받으려고 국내로 들어와서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국내에서도 좀 유사한 걸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네가 배운 건 로보틱스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교환학생을 가서 배웠던 거는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그냥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실제로 로보틱스 쪽에 제어 쪽, 컨트롤 쪽을 들어가 보니까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각각의 이 로봇 암의 서버 모터들이 어떤 각도로 흘러야 되느냐. 각각의 토크가 얼마고 이런 것까지 계산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 끝머리, 이 팁이 어떻게 움직이고 얘가 어떤 힘으로 주어져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할 수 있어야지만이 뭔가 움직일 수가 있었고 모든 것들이 행렬 연산이고 미분하고 난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계산하려면 너무너무 컴퓨팅도 많이 들고 동력을 전달하는 데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수업을 들었던 교수님은 아니지만 다른 제어 교수님은 로보틱스는 30년 전에도 30년 후에는 될 것 같다. 이랬는데 지금도 30년 후에는 잘 안 될 것 같다. 라고 말씀 주셨어요. 근데 30년이 지나기 전에 로보틱스가 되고 있는 거죠. 뭘로 인해서? AI로 인해서. 그래서 AI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던 이 모바일 알로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사람이 직접 이렇게 학습을 한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진짜 사람처럼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 저렇게 빠르게 청커 단위로 학습해가지고 하면은 이 AI 힘이 그리고 우리 몸을 모사해가지고 비에이비어를 그대로 모사해서 따와서 학습하다 보면은 저렇게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이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테슬라의 옵티머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스타트업들도 이렇게 투자를 받아서 계속 훈련시키고 하다 보면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여기에서의 핵심이 바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냐 지금의 전기차와 약간 비슷한 추세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가 이제 2020년이 되기 직전에 한번 파산 위기를 겪으면서 모델3를 양산하냐 마냐 뭐 이런 위기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양산에 성공하면서 가격을 낮추면서 이렇게 딱 도약을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 휴머노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애초부터 설계를 할 때 이러한 모터들을 딱 몇 개만 정해가지고 6개만 구성해서 모든 이 로봇을 구성하는 모터들은 이걸로 다 만들래 라고 했던 이유가 종류를 줄여서 양산 가능한 가격까지 다운을 시키기 위한 노력이었죠. 그리고 각각의 어느 조합으로 해야지 이런 움직임이 자연스러울 것인가는 AI로 들어간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지금 보면 피규어 제로원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복잡하게 보이잖아요. 물론 아직 좀 더 발전이 되면 훨씬 더 심플하게 바뀔 수도 있지만 이러한 양산 가능성을 또 살펴보려고 하면 누가 먼저 양산을 하느냐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면에서는 테슬라가 아무래도 약간 양산에 정말 몰입하는 그래서 정말 최적화를 잘해온 기업이지 않습니까? 물론 사이버 트럭 때문에 내부덤을 팠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꺾이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극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테슬라가 확실히 리딩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테슬라의 전기차가 가진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테슬라봇 옵티머스가 가진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FSD를 장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속적으로 테슬라 전 세계에 있는 테슬라의 모든 차량으로부터 이러한 모든 이미지 데이터를 계속 받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주행뿐만이 아니라 이 사물을 구분하고 사람을 구분하고 움직이는 정보를 처리하고 저렇게 빠르게 이제 프레임별로 움직이고 있는데도 빠르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저는 사실 전기차보다 휴머노이드가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해서 가정에 도입되지 않을까 이러한 상상도 해보는 게 휴머노이드가 훨씬 더 느리잖아요. 그럼 이미지 프로세싱 할 수 있는 마진이 훨씬 더 많은 거고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저러한 정보가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도 말 정보가 쌓이고 있으니까 저러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테슬라가 사실은 이런 비전처리라든가 이런 거에 훨씬 더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섬세함의 차이냐 그리고 양산의 차이냐인데 이러한 자율주행 데이터가 어마무시하게 많지 않더라도 최근에는 청커 단위로 해서 사람이 직접 움직이면서 학습을 해도 충분히 나온다라는 그런 결과도 나오고 그게 어느 정도의 정확도가 필요할 거냐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로봇 관련 소식이 있으면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테슬라의 발전 속도가 진짜 빨랐는데 최근에는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도 엔비디아의 올인 프로세서 같은 거 가져와서 쓰고 또 엔비디아가 AI하고 관련된 거는 다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신작 개발도 지원을 하고 있고 자체 개발 침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런 로봇 같은 것도 시뮬레이션을 하고 심지어 디지털 토인으로 학습하는 것까지 엔비디아가 여러 가지로 지원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기업들끼리 싸우라고 이렇게 펼쳐주고 엔비디아는 계속 공급하면서 또 돈을 버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의 로보틱스 발전이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면 점차 더 빠르게 발전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한참 리딩을 하는 것 같지만 AI 발전에 따라서 어떻게 또 경쟁 판도가 바뀔지 몰라서 로봇에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마다 빠르게 전달드리고자 하는 안벨공학 에러였습니다.